자, 이번에 5가 다섯번째 스토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siesta was painted while van Gogh was interned in a mental hospital in Saint-Rémy-de-Provence. 자, siesta는 그려졌다. 이제 이거는 그림의 제목이죠. siesta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van Gogh가 was interned 그랬어요. interned라는 말은 억류되다 라는 말이 되었죠. 어디에 억류되었어요? 정신병원에, Saint-Rémy-de-Provence라는 정신병원에 억류되었을 기간에 그 siesta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The composition is taken from a drawing by Millet for moments in the day. 자, 그 이제 작품은 어디에서 이제 그 취해졌냐면은 be taken from, 어디로부터 취해진 것이다. 발췌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Millet의 그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Millet의 그림, four moments in the day, 하루의 네 순간이라는 이거는 이제 작품 이름이 되겠습니다. 작품 이름. 그 작품은 Millet의 four moments in the day라는 그 Millet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거기서부터 따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o justify his act, Vincent told his brother, Deo, I'm using another language, that of colors, to translate the impressions of light and dark into black and white. 자,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는 해명하기 위해서 빈센트는 그의 동생인 Deo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색깔의 언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언어, 색깔의 언어. 이렇게 해서 동격이 되겠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그랬냐면은 빛과 어두움의 그 인상을 흑백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색깔이라는 그것, 즉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 뭐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되겠죠. So, translate A into B가 되겠습니다. A를 B로 바꿔놓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Van Gogh often copied the works of Millet, whom he considered to be a more modern painter than Mane. 여기서 Van Gogh는 또한 Millet의 작품을 카피했다. 복사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베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사하다. 좀 더 고상한 말로 모사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옛날에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어서 그리면서 그림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Van Gogh는 종종 Millet의 작품을 모사했는데 자, 그 Millet라는 사람은 관계 대명사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모라고 여겼던 Millet입니다. Millet 작품을 모사했는데 그는 그가, Van Gogh가 그를, Millet를 말하죠. 이 홈은 그를 더 현대적인 만회보다도 더 현대적인 그런 화가라고 여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Consider,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되면은 목적어를 뭐뭐라고 여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만회보다도 더 현대적인 작가라고 여긴 이제 만회죠. Millet죠. 그 Millet의 그 작품을 모사했다. 이 말이죠. Van Gogh는 Millet의 작품을 모사했는데 그 Millet는 그가, Van Gogh가 만회보다도 더 현대적인 화가라고 여겼던 그러한 작가입니다. Now, Remaining faithful to original composition, even down to the still-life details in the foreground, Van Gogh nevertheless imposes his own style upon this last first scene, where for Millet symbolized the rule of France of the 1860s. Remaining faithful. 자, 이거, 이 말은 현재 분사로 이끌어진 분사 구문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래의 작품에 충실하였고 Van Gogh는 본래의 작품에 충실하였고 심지어는 뭐뭐까지란 말이죠. 심지어는 down to 어디까지 그러니까 전경의 정물화, 세부적인 정물화, 세세한 정물화의 세세한 것까지 충실하였다고 말이죠. Faithful to, Faithful even down to 이렇게 되죠. Faithful to, Faithful even down to 자, 그의 원작, 원작에 충실하고 또 심지어는 그의 정물화, 전경의 정물화의 세세한 것까지도 충실하였는데 Van Gog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그의 평화로운 전경, 평화로운 경치에 옮겨놓았다. Impose A upon B 그러면 A를 B에 올려놓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스타일을 평화로운 경치에 옮겨놓았다. 자, 근데 Where, 이 왜어가 아니라 이것은 위치가 되겠죠.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밀레에게 있어서 1860년대 시골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경치죠. 자, 여기 보면 관계대응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관계대응사 관대, 주격이 되겠습니다. 주격, 주격 관계대응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밀레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빼놓고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관계대응사 주격 위치가 나와야 되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아주 이제 하엘리란 말은 매우란 뜻이라고 아주 개인적인 이런 재전사 리 란 말은 다시 란 말이고 트랜스크립션 란 말은 전사 그래서 즉, 베끼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아주 개인적인 재전사는 자,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주로 자, by means of 뭐뭐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 chromatic construction 그러면은 색채의 구성이죠. 색채 구성을 통해서 색채 구성에 의해서 자, 그 색채 구성은 무엇이 기초를 드냐면 자, 대조적인 그런 서로 보완해주는 색깔이죠. 그래서 complementary 그러면은 보완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완적인 색채 보완적인, 대조적인 서로 보완해주는 색채의 기초한 그런 색채 구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로 자, 이루어졌다. 그의 개인적인 그의 개인적인 그의 개인적인 어, 제 천사는 근데 그 예가 뭐냐면은 블루 바이올렛이란 색깔과 옐로우 오렌지란 색깔이죠. 그러니까 청, 뭐예요? 보라색 보라색이고요. 자, 옐로우 오렌지 아주 노란색 노란색, 오렌지 빛깔의 노란색을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Despite the peaceful nature of this subset The picture emits 반고우's unique artistic intensity 자, 이런 평화로운 이런 그 주제의 평화로운 성격에도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은 반고우의 독특한 예술적 강렬함을 발산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Despite to 하면은 이건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